기억하고 있지? 어? 기억하고 있지? 뭐지? 떨어뜨린 거 보고 둘, 셋 좀 셋 뭐지? 자 이제 나켓 들어와야지 나켓이 먼저 올 거야 하나 둘 뭐지? 둘 더 뭐지? 리듬을 맞춰 둘 셋 빨라 빨라 둘 올라가 저지? 떨어지면 올라가 저지? 또 둘 셋 더 세게 치지 말고 저지? 맞추면서 저지? 우선 천천히 맞춰봐 저지? 좀 더 저지? 올라가 떨어지면 올라가 저지? 떨어지면 올라가 잘하고 있어 둘 올라가 저 올라가야지 저 위치 보고 저지? 끝까지 봐 볼 끝까지 봐 천천히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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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? 시선 떼지 말고 끝까지 봐 여긴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여기 신경 쓰면 안 돼 끝까지 보고 있어 끝까지 보고 있어 끝까지 보고 나서 네 지금도 어깨가 먼저 나온다 셋 네 타이밍을 네가 빨리 잡으면은 네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먼저 그러면 어떻게 돼? 기다려 올라가 거기서 올라가야 돼 네 올라가 네 여기서 맞추리잖아 여기서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 네 몸을 올려주라는 소리야 살짝만 올라 저지 올려서 그래 그걸 올라갈 때 힘 줘버리니까 그러잖아 그대로 또 봐 올라갈 때 힘 빼 그래 내려올 때 힘을 네 체중까지 싣는다고 생각해 봐 내려올 때 네 체중까지 싣을 거야 그래 올라갈 때 좀 더 뛰겠다고 힘을 주면은 그게 그 자체가 뭐 완전히 힘이 들어가 있잖아 가볍게 그래 지금 자 또 올라갈 때 떨어지고 안 했는데 올라가지 올라가 그래 저지 좀 더 더 안 지점이 기억하고 있구만 네 왜 잘 놔 네가 그전에는 그전에는 네가 급하게 치는 거고 지금 여유 있게 네가 원하는 데 기다렸다가 참 원하게 치는 거고 안 될게 우리 안 돼 안 돼 하루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그 차이라니까 여유 여유 있고 없고 차이야 그전에는 볼 보면 무조건 갖다 때리고 강하게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번에 설명했던 거 그걸 기억하면서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잖아 낮이면 그냥 빠르게 들어가려면 힘을 더 빼버려야 되고 아 더 그치 힘을 더 빼야지 그치 치우기에서 빨라지 덜 안 자 서봐 오케이 빼 잡고 둘 셋 거기 위치보다 더 빨리 나와 아 자 아 네 돌아와 봐 힘 빼 돌아와 또 빨리 들어와야지 지금 밀리잖아 그치 빨리 들어와서 해야 돼 아 밀렸지 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 돌아 나오지 말고 몸이 나오지 말고 돌기만 안 하고 혹시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네 네가 팔을 이렇게 펴 봐 네 자 거기서 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좀 더 올려 그치 그 정도라 생각해 자 둘 셋 또 힘 주지마 풀어 자 나케이 빨라 드죠 그치 나케이 도는 순간 나케이 바로 움직여야지 움직여 더 힘 빼 잡지마 0.01초 사이에 볼이 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을 안 주고 바로 가야지 또 자 출발 네 더 출발해야지 네 볼 오는 속도가 네가 도는 속도가 있어 그러면 출발 네 하나 둘 출발 네 지금 시행 출발 또 봐 네가 확 달려들면 어떻게 돼 안 맞겠지 그냥 돌았으면 되잖아 돌아서 봐 돌아서 돌아봐 돌아봐 네 그걸 네가 지금 몸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그럼 거리가 안 맞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네 들어오잖아 네 지금 그럼 더 기다렸다 쳐서 되는 거예요 자 돌아 네 돌아 그러니까 그 거리를 네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툭 더 둘 셋 또 밀리지 낫해 도는 순간 낫해 네 네 왼쪽에 돌지 도는 순간 낫해 바로 들어와야 돼 돌지 네 돌잖아 네 근데 낫해 시 이 데까지 안 들어왔지 약간만 밀려도 이렇게 돼 버린다고 응 낫해 네 낫해 시 빨리 힘 빼고 톡 네 낫해 바로 톡 네 낫해 바로 네 낫해 바로 힘들었지 네 욕심이잖아 몇 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더 세게 때리려고 낫해 더 힘 빼 톡 그렇지 낫해 네 낫해 그렇지 더 가볍게 둘 셋 더 힘 더 빼야 된다 여기 또 또 봐 어떻게 돼 잘 맞았다가 점점 급해지고 세게 때리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거리를 놓쳐버리잖아 어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네 자 올라갈 거야 기다려 봐 좀 더 기다려줘 뭐지 기다려줘 좋아 봐 빨랐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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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못 기다리잖아 자 봐라 이것은 어 이것은 어떻게 할 건데 더 힘이 더 빠져야 지금 그렇지 낫해 바로 가 그래 이거 하고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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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네가 원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저 위에서 쳐도 돼 네가 점프가 된다면은 네 범위에서 버전한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어 좀 더 밀렸다 밀렸어 밀렸다 뭐야 아까 힘들어 가고 낫해지 안 돌았다는 소리잖아 안 돌았고 그렇지 돌아 지금 더 가볍게 돌아 그렇지 돌아 봐 밀렸지 힘이 조금만 일어라도 밀리는 거고 거기서 낫해지 안 먹혀 낫해지 그만큼 가볍게 있어요 뒤에 싱은 최대한 가벼워야 돼 하나 둘 그래 가속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행 구간에서 서행하다가 돌는 순간 가속하면 돼 유턴이라고 설명했잖아 가속할 때 확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가속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유턴할 때 어떻게 돼 회전 반경이 크게 와 버리잖아 회전 반경이 네 몸이 유턴이라고 생각해 봐 네 몸이 차야 네 천천히 돌아다가 마지막에 확 틀어야 되잖아 그렇지 위치 봤어 틀어 네 위치 봤어 틀어 네 틀면서 그 다음에 뭐야 바로 틀면 바로 뭐 해야 돼 라켓이 그렇지 라켓이 악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틀었으니까 악셀을 밟아줘야지 가겠지 그렇지 틀었으니까 어떻게 그래 그렇지 더 주워 네 주워 네 이거를 그러니까 뒤에서 할 때는 앞으로 치면 되는 거 똑같아 저기 뒤에서 칠 때 똑같이 니 앞에가 네트가 있다고 생각해 봐 자 해봐 똑같아 니 앞에 네트야 방금 여기하고 똑같아 네트가 거기까지 갔어 여기라고 생각해 봐 해 똑같아 니 앞에 네트야 연습했던 거야 똑같이 해 해 해 또 힘들었다 해 해 해 유턴해야지 해 유턴하고 바로 악셀을 밟아야지 그렇지 또 힘들어 갔다 또 밀렸다 둘 셋 해 둘 셋 또 봐 이 구간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 해 회전 구간이 잘못되어 버리거나 스토어장 구간에서 잘못되어 버리는 거야 그 구간을 정확히 즐겨야지 구간 또 라켓 해 해 또 봐 어떻게 됐어 틀렸어 해 또 봐 힘 셋 그렇지 둘 셋 그렇지 셋 늦었지 그 거리를 네가 눈으로 못 잡는다 소리잖아 해 더 하나 둘 또 하나 둘 둘 또 하나 하나 또 밀렸지 톡 네 톡 또 봐 어깨 빠르지 톡 또 밀렸다 라켓 네 톡 더 더 톡 네 그러니까 네가 있는 이 거 쳐야 될까 최대한 부드럽게 쳐야 될까 최대한 부드럽게 쳐야 될까 택 톡 네 해 턴 턴 턴 나 턴 턴 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